커피를 안녕 저글라스 뭔지 알까? 저글라스 친구야 오랜만이다 이 날씨 소린데 저글라스 그래도 살짝 빠진 거 같다 아니 야 김혜원아 니 키 컸네 아니다 어? 어? 어 키 컸네 뭐야? 너네 바보였네 근데 소영이가 친구있지? 어 다시 올게 어? 어? 소치스럽다 이런 놀아야 똑같다 세상아 다듬라 한집안 어? 그래서 내 수준이거든 어? 어? 한집안 그러다 그래서... 그래서 내 수준이거든 쪼 추엇 음 더 어 어 어 으 으 으 으 으 야 야 이거 홍콩 유튜브 홍콩 브이로그니까 너것 다 영어로 해라 자 음악을 정했습니다 아 아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스테hos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ㅋㅋ 니 뭐하는거지 ㅋㅋ 지가 못잡네 뱀 조심 아 너무 신나서 지금 혼자 들떠 있습니다 아 저는 좀 그 손재주가 없어서 항상 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뭐 뭐 어디 때문에 짜증났어 어디가 뭔데 이 사이가 만지고 터지는 것 색깔 한 번 만져가가고 손으로 안 터진다 어이 터지네 으이씨 타프를 앞에 칠까 뭘? 타프를 저런 천막같은거 앞에 자 저희는 점심을 닭백숙을 먹을겁니다 저희 파전도 옵니다 배파? 대파 야 씨 진수 요리사인데 어 대파가 어디있노 대파? 응 안 들어가 들어가니 들어가는데 그게 꽉 국물하고 날라니까 아니면 한 마리 넣었나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넣어야 된다 어 어 뭐 좀 안 되는거 아니 됐어 그렇지 잡으니까 와 씨 뭐 이런거 어째 만드는데 어 이 저거 뭔데 내장 뺀거가 이게 뭔데 똥꼬 똥꼬 손질된게 아니었나 아니 기문대문 똥꼬 똥꼬 이런거 어째하는데 내 밑에 대충해가지고 한마리도 이미 차네 한마리는 따로 떨어져 자 자 이제 자 그 뭐냐 어 백숙도 다 했고 자 이제 어 텐트도 다 쳤고 자 저는 어 지금 음악 디제이입니다 뭐니뭐니해도 캠핑은 클론이죠 공공에 같이 하 기초가 더 많이 넘어가면 상관없다 더 많이 넘어가야 돼 그쪽으로 차라리 그쪽으로 많이 넘어간다 이쪽 보다는 여기서 뭘 칠건데 안 칠거다 여기 다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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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은거인지 알겠다 아우 야 근데 진짜 캠핑으로 좋네 그냥 너가 장비 사지 말고 따라할만한 땡기는 좋은만한 그래 봤지 쩌네 쩔어 그냥 놀러가고 이런건 좋지 저기서 이제 고기 구워먹는구나 아니아니아니 저거는 숯불을 굽는데만 고기 여기서 구워먹는다 아 근데 그릴 가져왔다 그릴 가져왔지 저거 내가 구워먹는게 맛있지 불 해가지고 숯 또 낼 수 있고 땡겨서 아니 아까 여기 구이 바다에다가 그냥 팬에다 구워먹으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그치 숯불 맛이 좀 덜 나겠네 아니 그 분위기지 분위기 숯불 구워먹는게 그니까 숯불 한번 플라스틱 컵 이거 계속 재활용하면 되겠나 그거는 칠거 써도 될까 내 종류컵 있잖아 뒤에 나도 내가 사갖고 아 쩌네 세상아 다 덤벼라 다 덤벼라 야 점포패부스 어디갔노 점포패부스 쩌알아라 너 왔다갔다 하고있어 어? 쩌둥들 앞에서 쩌쩌쩌쩌쩌쩌 어디 쩌쩌쩌 아 지금 한 오후 반전을 통째로 아 이거 한 번 반전을 통째로 온양성리네 바로 요즘 새가 길다 지금 시간절에 빨리 나있어 이게 뭐하는거 아 쩌쩌쩌쩌쩌 아 쩌쩌쩌쩌 야 몇 품 거기 있었지 않나 아 아 당연한거 아일까 뭐라 담글자라고 적어서 나야돼 씹고 씹고는가운데 대충 씹고 물만 아니 뭐 대하여 치즈오 대하여 그냥 뭐 종이 대충 씹고가 김세니까 뭐 대충 씹고 아 조금 돌려놨고 고기는 여기 좀 덜면 되겠고 한정 대충 대충 막 해가지고 서서 그냥 대충 먹으면 되니까 그래 아 집게가 하나 더 없지 아 젓가락으로 먹으라 아 젓가락으로 먹으라 양이 많네 양이 엄청 많아 젓말 한번 씹고 내한테는 다 해설 다 있다 거짓말 텐트 빼고 다 있다 텐트는 진짜 텐트 좀 좋은거 사긴 사야돼 저것도 캠핑 트레일러 텐트거든 안다 아까 사는게 또 나간 사람 많아 저걸 안에 짐 다 실어줘 신도시를 저거를 대학교 1학일 때 잠 늦게 숯먹고 늦게 들어갈때 그게 제일 무서웠다 양성탄소 밑에 박수 아저씨가 제일 무서웠어 그리고 집에 딱 계단 올라가는데 고양이랑 맞추실까봐 네 박수맨 고양이랑 맞추실까봐 제일 무서웠어 고양이랑 맞추실까봐 제일 무서웠어 제일 고양이 많으니까 자 지금은 대구탕 시간입니다 대구탕은 저가 사자고 그랬죠 대구탕은 저가 사자고 그랬죠 그때 그때 내가 어느정도 판식을 하려면 혼대에 가서 특강까지 교육신청해가지고 영상편집하는 교육도 받았거든 아 무중이 카투스 한번씩 해면 니 신약 빨리 있네 정체성이 없다 왜냐면 지 브이로그 같을때도 있고 지 신호반 맞고 오가던데 그게 왜그런줄 아나 그게 왜그런줄 아나 올릴게 없다 니 카페만 하나씩 올려도 야 솔직히 무조건 3분컷씩으로 3분컷 3분컷만 올려도 꽤 많을걸 근데 뭔가 계속 웃기고싶다 그냥 지 일기다 일기 약간 신호반 맞다고 지 일기라니까 그래서 시바꼽나 어 그 사진은 또 그 중국산 사진 찍은거 야 사케는 안시오라니 지금 엄청 시원하다 아 사케? 사케 넣어놨어 한번 먹어보자 그래 자 사케 내가 한잔씩 따라줄게 하나 둘 셋 사케 저걸로 과자 어딨는데 과자도 먹자 그거 좋고 수미치 하나 가도 수미치 요거는 이따 밑에 넣어놓자 아 그냥 뭐 그거 한거 이런거 버리뿌라 이거 새거는 국물 들어 먹어 응 확실히 이 색깔하니까 벌레가 안 몰려드네 전색껏 벌렀 없지 어 그런게 있네 이거 좀 야 이거 좀 조합이네 따는게 다르 샴페이니까 어 야 어디야 콜라 그래 따르는거 아니다 그래 따르고 있었는데 고고고고고 거품 다 빠지 탈건 다 빠지겠어 메묵군대 젓가락이 젓가락도 있어야겠네 다시 젓가락이 있어야겠다 근데 젓가락 없나 젓가락 또 있지 그 세월아 그래 젓가락 일랑기네 자 옆으로 좀 돌려 파이팅해 그렇죠 캠핑이 좋긴 한데 현실은 이거 내년에 놀러였나 가자 도쿄올림픽이 연기를 할거니 탈건이 되거든요 맛있는데 아 거기 일반가죠 아니 아 일반가 롯데 그리드 뒤에 아니 저기 롯데 바로지 롯데 그 후문? 후문이지 그 이제 토처라이드 바로 옆에 있거든 그 한마디로 그 순토불이여? 그렇죠 어디 옹모집 가봤다 내가 그 말고 그 거기서 그거 고구마 구워 먹나 아니 말했대가지고 막걸리 못먹는다고 근데 그 캠핑은 막걸리다 캠핑은 막걸리다 안좋다고? 왜? 그 안좋은 선문들이 그 은박지오톡에서 안에 다 들어간대고 그게 좋은데 어 그렇지 근데 존맛인데 응 그 존맛 뭐 먹고 사행성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흔드네 아 저기 상품 뺏어와야겠네 이게 도박의 하우스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실제 으박 으박 입이 나야겠네 어우 오빠 잘해봐라 깔아라 세담 깔아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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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못났다 앤 물아 물아 뭐야 뭔데 똑바로 치라니까 정당으로 꺼내라고 했지? 정당 강이람네 고돌이 꺼낸다 고돌이 가자 이걸로 한 대체 고돌이 한 대체 고돌이 한 대체 고돌이 한 대체 노베 개야 노베 개야 너무너무 이상해 고돌이 한 대체 뭐 이래? 이거 완전히 아이고 비돌이 아이가? 비돌이 5 6 7 최고였죠 한 100원 한 번만 더 골라요 이거 나왔는데 반전처럼 나왔다 반전처럼 나왔다 반전처럼 나왔다